오늘은 여러분께 나과하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4만 4천3명의 20대 3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고 여성시대에는 2024년 4월 현 시점에도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폭로 영상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 만난 남자 좀 괜찮은 키 190에 나보다 어리고 생긴 거 나쁘지 않고 돈잘슴. 집돌이 닉네임을 쓰고 서울 살며 31살 뿔 택킨 사진이랑 안 낀 사진이랑 잊고 실명은 지우치의야. 혹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 카톡하고 있긴 한데 아직 정상인 같아서. 라는 식으로 지금 썸남이 어떤지 한국 여자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으며. 혹시 뿔 택겼어 걔랑 카톡하다가 약간 사고방식이 이상해서 끝냈는데 별로야. 지 혼자 연애하고 왜 앞서나가냐는 식으로 대했더니 지 혼자 존심 상해하고 이상했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신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2024년 4월 23일 현 시점까지 공유중이라 영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기자들에게 제보했으나. 나 기자인데 여시 제보받았어 어떡하냐 나도 여시인데 가해자가 공론화해도 되냐 크크. 여시 엔번빵 기사 만들어달라고 요청 두 건이나 와있다 크크.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 하는 기자들 선에서 모든 공론화가 커트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거대한 한국 여자다라는 뜻의 낙원에 어울리는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2021년 그 대통령 시절에는 정점을 찍었는데 한 여성인권운동가가 남탕 구경할 수 있는데 발견했다라는 글과 함께 몇 가지 사진을 공유합니다. 여성인권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 여성은 진지하게 남탕을 도찰하여 올리게 되고 보고 싶으면 dm 보내라는 말을 하죠.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로 미취학 아동의 그걸 그대로 영상 공유한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사실을 보시면 우리 여성인권운동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정신이 이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여자들이 만들어낸 아청법에 걸리는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범인을 잡겠다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당장 구글에 남탕 도찰 처벌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잡혀서 처벌당했다라는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보여드리자면 당시 2021년은 xxx 대통령이었고 수많은 여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돈을 준다 해도 안 본다 받은 돈 정신과 진료비로 다 나간다. 역겨워 어느 여자가 저딴 걸 보고 싶어하냐 백퍼 범인은 남자다. 이걸 왜 보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걸 자의식 과잉 개쩌는 한국 남자들 작은 소추는 죽여버려야 한다. 범인 백퍼 남자임 크크. 진짜 짜증나 근육이라곤 하나 없이 뒤룩뒤룩해서 살이 축 처졌거나 빗정마른 가시의 고추는 볼품없어서 보기도 싫어. 라는 여성들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남자로 밝혀졌다면 우리 한국 여자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가 나온 건데. mbc에서 가장 먼저 특집으로 방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성이 여성인권운동가인 척 위장하여 남탕을 도찰해 올린 다음 여성인권운동에 얼굴에 먹칠을 하려 했다. 얼마나 타이틀 멋집니까. 한국 여자들 입에 침질질 흘리면서 그 방송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기 할 건데 그걸 안 만들었을까요. 범인을 잡고 보니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편이라 생각하시나요. 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눈을 가리고 죄질의 경중만으로 평가한다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거대한 한국 여성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여성이면 그 범죄는 나라가 나서서 묻어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세상 어떤 전쟁 중인 나라의 여성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남성들을 향해 군칭스라 조롱을 할까요. 대한민국은 명백히 남성들이 살기 힘든 나라이고 역차별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 명심해주세요. 한심한 여성들이 넘치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분노조절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라가 거대한 한국 여자다 나고한. 오늘의 한 줄이